오늘이 수압에 세번째 옵니다. 수압에 성 있는 말이죠. 수압의 중심과에 들어가기 전에 풍경입니다. 저거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덕들을 다 개관했어요. 한국이 치면 산, 야산 정도 될거에요. 거의 다 개관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오늘은 수압에 성 안에서도 예전에 중세번고생이거든요. 영주가 살았던 그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로나 관할지역 내에 있는 수압에 라는 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수압에는 베네토주에 속하며 베로나 관할지역 내에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구는 7,090명,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7,090명이고 면적은 22.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행정관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이 가이타노 데발디 이랬습니다. 경도, 위도, 면적, 인구, 밀도. 사베가 4개로 분할이 되었고요. 가스텔, 체리노 등등 이렇고요. 인구 고문에 들이 나옵니다. 사베 포토존이에요. 저기 성 안에, 온도 위에 또 성이 있죠. 저기가 예전에 영주가 살았던, 기가였던 성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뒷편에 보이는 여기는 성 전체, 성 동네예요. 말하자면 중세범근사회에서 성 안에 기적들, 그 뭐죠? 시티즌, 그 단어의 유래가 아마 저 모양일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반드시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웬만한 것들 다 갖춰주세요. 하나의 또 동네예요. 이 바깥에도 동네가 있는데요. 이 바깥에도 동네가 있죠? 이게 성밖 동네예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또 동네가 있어요. 안에 생활시설이 잘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여기가 사베가 포도주, 와인으로 유명해요. 포도생상,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포도를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하트 해놓고요. 하트가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하트는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포토존에 말하자면, 화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포토존입니다. 이 포도는 제 손에 닿고요. 제가 팔을 뻗쳐서 닿고, 그 위에는 안 닿아요. 여기다 포도를 주렁주렁 끌어놨어요. 이 포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맹이. 알맹이 큰 거. 예전에 그냥 1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그런 알갱이는요.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손톱뿐 저기 새끼 손톱인데, 이렇게 자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술을 만드는 거죠. 보세요. 네, 새끼 손톱. 언제나 측정, 측정하는 단위로 잘 비교될 때. 예. 안 보이네요. 아, 이제 새끼 손톱이. 예. 새끼 손톱이랑 뭐 이렇게, 다른 손톱들을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렇습니다. 오늘 2차로 오는 거예요. 그린패스 제가 발급 받지 않아서, 2차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받고, 받았다는 인증선이 있는데, 그린패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국 가서 다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여기. 예. 영주가 살았던 저 집안에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들어갑니다. 바쁘실까요? 지금 한참 농부는 저렇게 포도 수확 한다고 바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우와, 포도 수확 연기 가는 거 저렇게 보이죠? 우와. 아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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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보이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포도 굴리는 것도 다 찍었거든요 오늘은 이번에는 옆에 또 이렇게 문이 세 개가 보이네요 옆으로 보세요 이게 통로 여기다 자동차들 통로에요 뭐 사람도 지나가는거 옆쪽인데 뭐 자전거 지금 지나가서 자전거랑 뭐 차들이랑 뭐 이렇게 한쪽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인 것도 있고 예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들어가는게 들어갈 것 같으면 나올 때는 다른 문으로 예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문이고요 아 저기 같은 경우는 쌍박이 다 되네요 가운데로 예 그것도 있고요 그럼 한병 첫번째 이거는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여기만 들어가고요 예쁩니다 수압에는 참 예쁘게 잘 갖고 나왔어요 보세요 차 지나가죠 저기 다시 포도 포도시약을 가는거 보이네요 아이고 농사 어떻게 잘 지었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 저기 차 스코올라고 보이되어 놨죠 저기 뭔가 운전 학원 차라는 뜻이에요 운전 학교 여기서 학원이라고 따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다 스코올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큰 관문 옆에 있는 아치 되는 문 안에 표정은 이렇구요 예 두번째 저 안에 한번 분째 저 성의 표정 한번 보러 갈 거에요 이 두번째 문 같은 경우는 쌍방 출입이 다 되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쪽에 먼저 우선권을 갖고요 표시가 보니까 그렇네요 넓게 입구에 도달하면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온 차거나 나가는 차가 먼저 진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햇살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목처럼 생겼는데 벽목이죠 그래서 입구에서 좀 넓게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도록 아 이미 들어갔으면 들어가고요 아니면 좀 넓은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뭐 그렇습니다 이 두번째 아침 문 밖에서 보이는 풍경이에요 뭐 이래요 네 방금 또 차가 먼저 나고 나니까 기다렸다 또 들어가죠 네 이제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저기 대리석에 글자 적어놨죠 1375년도 1375년도 연도가 1375년도 까지를 갑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세번째 문의로 한번 가볼거에요 대구니아 대구니아입니까 꽃 예쁘죠 이게 한시간 아 60분이니까 한시간까지는 무료주차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침 8시부터 12시 30분 15시부터 8시 여기까지는 60분 주차만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아마 그런거지 싶어요 여기 세번째 아치에요 세번째 아치 세번째 아치 아래에 아 저 성 바로 아래에 저 풍부앞입니다 저게 미르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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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뚜러가 블랙베리인가요 그래서 네 그 식물인 것 같아요 아 이곳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네요 세번째 아치 큰 관문에서 왼쪽편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세번째 아치 안의 풍경은 이래요 전체 와 이렇게 성에 문이 이렇게 첨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또 여기서 또 처음 봐요 1375년까지 올라가네요 저번 영상에서 봤을 때 10세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에 그는 아마 성 건설이 10세기쯤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뭐 그게 1375년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랬던가 막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성 안에 안 들어가고 지금 세번째 아침문 그 옆으로 와서 전체 또 한 번씩 둘러봅니다 성 바깥에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이게 놀이터도 있고요 저쪽에 나무 없는 데서는 한참 지금 뜨거웠거든요 햇살이 근데 이 안에는 이게 나무 근원에 오니까 금방 시원해졌어요 이탈리아 성에 성과 꼭대기 문양은 모양새는 저렇게 포크 포크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꼭 어찌보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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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꼭대기 모양새에 보면요 아이고 이런 비유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성 어 귀퉁이 성 귀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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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면이 만나는 부분은 두껍게 이렇게 또 사각 직사각형 직사각뿔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죠 바로 밑에서 보니까 이런 풍경이 나와요 어 저기 차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와 이 성도 칫다데라 칫다데라 보다는 크기는 작은데 보니까 저렇게 중간중간에 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 돌려면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저기 중간 저 지점에 건너갈 수 있나요 보니까 뭐 울타리 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러니까 저 거투머리 예 저게 성 두 면 두 면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이렇게 기둥 기둥을 굵게 세운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 가운데 또 또 그 어 사각뿌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기둥입니까 뭐 그렇구요 성바깥 풍경입니다 성문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도 성문 보이죠 저기 성문 보이고 성문 보이고 전체 성문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확하게 몇 갠지는 나중에 전체를 세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 사이 보니까 차 세워졌는데 저쪽에 어 조그만하게 문이 달려있거든요 저리를 해서 저기 성문 한번 들어가 볼 거에요 여기 중간쯤 이렇게 걸어가세요 아유 저 중간에 저기 금 갔는데 저거 아유 잘못하면 허물어질까 단단히 고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담정이나 아 저렇게 식물들이 아 자라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겨요 아 저런거 다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성밖에 있는 저 동창 보니까 어 전쟁 위령비 뭐 그런 거에요 음 1,2차 세계대전 겪었거죠 뭐 그런 전사 전사자들 네 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 되는 동창이에요 네 그러면 네 방향을 돌려서 저는 저 갈려도 저 저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 사각형 뿔입니다 여기도 차도 지나가세요 아 여기도 차도 지나가세요 아 여긴 차도 못 들어가네 예 그러면 저는 오늘은 예 이곳으로 해서 들어가 볼 겁니다 네 방금 딱 들어왔거든요 아 들어오니까 또 금방 시원해요 이게 성벽에 가려졌잖아요 1891년 보이나요 아 여기 뭐죠 거울도 있어요 교통거울입니다 아 저 상당히 시원해요 네 여기요 처음 들어오면요 이렇게 다른 방향에 와 보세요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렸더니 일방통역 맞네요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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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기다리게 깍 까지 있죠 부통도 다 됐고 밖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들어온 이 길은요 에체또 레지덴티 프론티스틱 이 경우는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차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구요 그러면 저 틀어 보이죠 네 진차가 차보는 저 너머라야 제일 큰 성 관문 있는 그 거기서 들어왔을 때 마주치는 만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럼 저까지 가볼 겁니다 네 집들이 마주 보고 있는데 건물들이요 차 한 대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창문들은 아마 약간씩 조금 마주 보지는 않고 약간씩 한 거리가 조금씩 차려 두고 이렇게 창문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좀 엇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지어져서 문들이 엇비슷하게 달려있어요 네 중간에 제가 들어왔던 문이죠 여기 저렇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갑니다 집 구경하다가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빨리 왔네요 문들이 많아요 저기도 보면 바깥에 나가는 문 있네요 보이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문 보이죠 저 문은 밖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아침 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침 문과 마주 보게 또 저 뒤쪽에 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맨 첫 관문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봤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들어온 도로로 해서 갔을 때 수압에는 어떻는지 이 거리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 길로 저 가볼 겁니다 저 시기은 맞을 것 같아요 4시 17분 정도 됐어요 여기는 성안 건물입니다 성안 성안 수압의 성안의 동네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요 저렇게 길도 있어요 골목길 오다 보니까요 예쁘네요 장비가 진짜 예뻐요 이게 나무집 말아서 나무집 마당이 되는 거예요 예뻐서 잠깐 들어와봤어요 아 예쁘네요 밤에 전등이 좀 특이하네요 여러 집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도 예쁘니까 이 끝에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해시계 해시계 보이세요 아 웃긴다 아 해 그림자로 시계를 지금 해 시계 달시계 하는게 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보세요 해를 그려놨는데 해바닥 해바닥에 물을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니까 해 그림자가 생겼어요 태양이 뭐 화살 같은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어는 이 화살이 해에 의해서 그림자 생겨서 화살이 길게 이게 뻗어졌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나타내세요 아 4시 20분 뭐 이렇게 되네요 와 해시계가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와 오늘 처음 봤어요 이 환경은 신기해서 나무집 마당에 살짝 좀 시세지고 들어왔어요 네 나무집 마당에 좀 시세 잠깐 지고 있습니다 아 해시계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는 때도요 아 똑똑해요 저리를 해서 틀어서 나가볼 거예요 조금 더 걸어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 저 정면에 이제 영주 한 때 영주죠 영주가 기가했던 집이에요 되게 영주 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 안 사는 거 같아요 입장 좀 바꿔요 입장 시킨 거 보니까 관리만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여기와 똑같은 방향에 방향에 돌리면요 아 이런 풍경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트랙터 아저씨도 휴대폰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방금 전화하는 아저씨 지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봐도 선보이죠 다시 돌려서 끝으로 가볼 겁니다 아 예쁜 집들 새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이 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되죠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와 보면요 아 사람 살고 있어요 봅니다 사람 살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성 역사가 아까 저 적힌 거 같이 1375년까지 올라가잖아요 10세기 뭐 후반인가 그때 뭐 성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든가 아 지어졌다든가 본격적으로 아마 성으로서 뭐 살았던 그 역사는 1375년 뭐 그쯤에 올라가나 봐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 일어날 그 얼굴 타기가 쉽다고 봄 해살보다 가을 해살보다 가을 해살이 더 무섭다고 뭐 그러죠 다시 살짝 돌리면요 영주 살던 집이 여기 저렇게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이성도 제법 규모가 커요 치타대로 완전 컸는데 이 여기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센서 운이 꽤나죠 일방통행이에요 저쪽으로 일방통행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일방통행이라는 할 수 있는 그 건목 그래서 또 살짝 보면요 저렇게 영주 집이요 저렇게 보여요 일방통행 길과 아 맞은편에 또 길이 있는데요 이게 작은 건목이 또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일방통행 길이 되겠죠 역시나 네 요 뒤쪽 성은 좀 좀 허물어졌네요 보니까 화면에서 봐서 오른쪽은 비교적 잘 어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데 면접편은 보세요 높이가 많이 따르죠 뽕나무 저 보이는 저 높이만큼 밤이 허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여기 철조막 아 저기 있네요 저기 밤이 이렇게 좀 급속도로 좀 낮아진 게 보이죠 저 지점에서 급속도로 그냥 휙 깎였어요 깎여서 푹 급경사로 이러고는 내려졌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길어져서요 저거는 왜 저럴까요 약간 길기가 생겼죠 약간 위로 올라가서 조금씩 이렇게 좁아져요 벌레를 저렇게 지어진 곳인지 뭐 건물 질 때 보면 아래는 좀 면적이 좀 넓고 크고 위로 올라가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고 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 말을 듣기는 했는데 아 중간에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문도 되어 있어요 옆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서문이고요 여기 조그만하게 이거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어 한 190미터는 되겠어요 이렇게 지나 나갔어요 이렇게 왔더니 아 이렇게 성 바깥에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세워나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지탱하도록 성 지탱하도록 해갔어요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선문이고요 아침 문 아래고 제가 방금 사람 지나오는 문 이게 작아보여도요 제가 걸어서 나오면서 보니까 한 190미터는 되겠어요 아 190cm 높이가 높이가 이렇게 가요 신발 신고 병력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 2미터는 되겠어요 한 40cm 정도는 거기 남아요 아 이래서는 아 이게 설명이 있어요 보니까 공문에 디스와베 비아 이런 건설 베로나 이때 베로나 가나 지역이 있다 이 말이야 수아베가 설명들이 있어요 성 번호도 있고 옆에 설명들이 있고 아 전체 성은 생김사나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녀 애들 이렇게 ately 지금 어디 뒷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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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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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anni di storia gli alpini continuano a vivere perché l'Italia continui a vivere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살고있기때문에 alpini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alpinino 산악전투요원 뭐 그런 개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오는 울리나 여교별로 Valli 그런 산악전투요원입니다 베로나 지역 alpinino 1920 년에 시작되었나보네요 창세 됐나봐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0년 역사를 지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띠니 평말부터인데 지나서 다시 이제 여기가 송 이 송 이 길로 직진에서 쫙 가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입구와 마주 보고 연결되어 길이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이게 정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후문이 같으면 저 앞에가 정문이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인 거예요. 이게 그 옆에 있던 분들은 그 뒤에 부수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생겼다 해도 나중에 패널을 위해서 어쩌면 후대에 생겼을 않아요. 원조 원조 성문은 이게 되겠죠. 보세요. 저기 성문도 붙어 있잖아요. 저기 깃발 새겨다니는 저기가 꽃무네입니다. 무늬칩이요. 꽃무네. 규모에 따라서요. 동사무소도 될 수 있고 면사무소 아니 업사무소 구청 시청 뭐 그런 행정관성입니다. 여기가 꽃무네 뒤 수 아베 한번 가볼까요. 꽃무네 뒤 수 아베. 수 아베 꽃무네. 여기가 중심이 지도인 거예요. 성 지도인 거 같으면 이 아베 저 내용을 그 옆에 이렇게 따로 이제 또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해서 성 안을 이렇게 중간 지점 표시된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고요. 나머지 흰색으로 연결된 거 성 밖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리고 저거 알록다르 흔데 저기 보면 무늬칩이요. 까라비넬이 아 이기도 까라비넬이 있네요. 우피처 보스탈레 하면 우체국이에요. 파마치아 약국 첸트로 스포티브 스포츠센터가 스코올라 비빌리오테가 그래서 가지고 빨라스 디 쥬디시아 이거는 법원인데 지금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답니다. 파마치아 옛 verse 피담사 아 팔 아파요. 이거는요 금융 감독원이 있잖아요. 뭐 그랬고요 더 볼 수 없음요 화장실이에요. 유에세 이건 뭔지 모르시 파로고 치밀대로 폴리시아 지방경찰 지역경찰이 말해 그리고 이제 다 에콜로지가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바르크 좋게 해 놀이터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주지체 뒷밭체, 주지체 뒷밭체, 합의 보는 그런 캠핑장도 있고요. 시차장도 있고, 밖에는 버스 정리를 두고요. 과자들이 버스에 양노원에 내요. 예, 위에 페리시스는 웬만한 건 다 있네요 보니까. 병원은 여기 없네요. 그래도 약국은 있고요. 예, 공동무직, 예, 공동무직은 있어요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스테이체린, 가스테이체린 오피다, 가스테레토, 서스테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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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 전체, 예, 예, 지도입니다. 지도. 예, 그러면 저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서 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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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영주 살았던 성으로 갈 거예요. 예, 이 편말 있는 이쪽에서 차도로 이렇게 빙 돌아서도 바로 성문이 있는데 나오거든요. 영주 살았던 성 입구 문은 나와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걸어서 이쪽으로 다시 성 안에서 가서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예, 자, 일교로 갈 거예요. 예, 건물, 백두 건물 안이니까요. 아, 상,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밖에는 아직 덥거든요. 일교차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 있을 때는 더웠다가 해 주면 갑자기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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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로 이제 그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편으로 걷고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예, 성 안에 들어왔어요. 아, 이 길빨 보이죠? 이 휘장이 베네토 상징, 베네토 휘장입니다. 바람,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접혀졌는데요. 책을, 책을 잡고 있는 사자, 날개다닌 사자. 네, 베네토 상징 휘장입니다. 예, 이탈리아 국기고요. 그 옆에 이웃 국기도 붙어있죠. 네, 여기가 꽃무네. 꽃무네. 여기 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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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사무소가 될까요? 업사무소가 될까요? 하여튼 그래요. 사베. 성 안에 이제. 네, 업무 보는 것이에요. 하하, 이거. 진짜 꼬마들. 깔끔하고 뛰어가네요. 하하. 예, 예쁘네요. 아니, 꼬마들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뭐, 꽃들 있고요. 어. 입고 살짝 보면 이래요. 안에는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구경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사베. 사베. 행정관통이에요. 와, 저기 무슨 건물이었는지 몰라도 저 원기둥도 하나 남아있네요. 보이세요? 아, 저 건물을 헐고 남았던 잔재인 것 같아요. 벽들만. 기둥만 남아있네요. 허허. 뛰어가고 잡을 하고 그러네. 아, 이제 또 나가서 성으로 가볼 겁니다. 아이고, 팔 아파요. 예, 바로 나오면요. 이게 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녁때 되어야 문 열겠네요. 팔아서 이렇게 다 접어놨어요. 벤데시 하면 이제 집 판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또 가볼 겁니다. 여기 집 판다고 내놨던 집이고요. 여기서 여기 옆에 조금 골목이 있죠. 이게 저 머리에서 보면 당볕 보이죠? 제가 아까 왔던, 걸어갔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 여기도 센서 우니코 해놨죠? 일방통에 이쪽으로 차, 일방통에 해놔요. 예, 그럼 다시 또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좀 걸어다 보니까 아, 이제 또 예쁜 광경이 보이네요. 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렇게 중간에 구름따리가 제가 연결시켜놨죠? 아, 저거도 방 한 칸 나오겠어요. 그 아래로는 아칠로 되어있고요. 계단 있고, 저기는 일반 집이나보네요. 가게가 아니고. 궁금해서 와봤어요. 아, 일반 가정집이네요. 선의장은 많이 키우고 있네요. 아, 저기 해먹인가요? 옆에서 태그도 해놨고요. 아, 이 조그마한 공간 저기도 방 한 칸 놉니다. 저래도요. 아, 커튼도 달아나잖아요. 그죠? 실제 한 2미터, 2미터는 안되겠고요. 이 폭이 한 1.5미터만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이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네, 제보 저래도 공간 나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평일이라서 좀 한적해요. 아, 테라스에 식물들 예쁘네요. 아, 이 식물들 특히 예쁘다. 아, 꽃은 없네요. 없는데 뭐가. 저한테 걸려있어요. 아, 방금 사람 소리가 놀라서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아, 이게 일요일은 열린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개방이 돼서 이 계단, 중간에 계단을 쭉 이러면 끝까지 하면 저기 성인울대까지도 바로 연결된답니다. 저기 있죠? 네, 성인울대까지 바로 연결된답니다. 근데, 네. 병이라서 다쳤어요. 네, 다시 또 저는 걸어서 갑니다. 네, 제자리에서 막이 될 것 같으면요. 예, 여기 타가서 그런 개념이고요. 아질로. 예, 벽이 보였는데요. 예, 한 바퀴 그냥 잘 돌아봤습니다. 예, 다시 일해서 저기 기트로 좀 더 끝까지 일해가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법원이었다는 것. 예, 그 건물을 이제 틀어서 갈 거예요. 예. 예. 저기 아까 지나갔던 저 거투머리. 이제 낮아 보여요. 예, 다시 또 갑니다. 아, 예쁘다. 이 발코니 앞에도 한번 찍었는데요. 아, 지금 어두워져서 이제 좀 별로 예쁘게 안 나오네요. 아, 이거는 선물 센터인 것 같아. 선물 가게. 예쁜. 아, 예쁜 발코니에. 제라늄입니까. 아, 제라늄이 저렇게 뭐. 화려하게. 제라늄이 완전 만발해서요. 진짜 예쁘네요. 아, 근데 아쉬워요. 아, tombs이 이거 풀조 буквها Sky tourists. ~~~ 우아. 상당히, 상당히 커네요. 號,VERCÖ discs xo 예쁘고 이기가 중심 가다 보니까 특별히 좀 더 관리에 신경성 같아요. 예 저기 성 보이죠? 저기가 제가 아편에서 들어왔던 방향이 저기가 마라 성에 정문이에요 정문. 정문이고 이 길로 쫙 와서 마주 보는 저기가 후문이죠. 정식 큰 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옆에 있는 부수적인 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단도로 올라가면 저 성 상당히 가다 보면 좀 돌길처럼 돌방처럼 돼 있어서 운동화 아니고는 좀 불편해요. 걸어갈게요. 이 건물은 예전에 법원이었답니다.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사인되고 있어요.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영주에 살았던 집 구경하러 갈 거예요. 예전에 법원 건물이라던 곳에서요.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왼쪽 편에 조그만하게 여기 보면 예 수도 하나 달려주세요. 예 물 마실 수 있거든요. 예 인심 좋죠? 예 방금 물 마셔보니까 물 맛도 좋아요. 아 여기 예전에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림 전시하더니 오늘은 다쳤어요. 아 10월 3일까지 한다는데 예 시간이 지금 아닌가 다쳤네요. 자물통 닫아놨죠. 앞에 왔을 때는 그레인패스 예 발급받지 않아서 예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아쉬워요. 무료 수도 옆에 아 이제 이 귀퉁이 특이해요. 앞에서는 매끄리 하죠. 근데 옆으로 가면요. 이게 말하자면 반달 모양이네요. 반달 모양이고 이거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표시되고요. 아 둥그스러움하게 예 반달 모양이 앞부분에서는 단면이 매끄러운데 뒤에서는 좀 둥그스러움하게 일으키지 않으세요. 예 다시 이제 울퉁불퉁한 이 길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반드시 영주 귀가했던 집 안을 구경할 거에요. 아 오늘도 왔다가 또 못 들어갔어요. 예 마지막 입장시간에 18시에 문을 닫는데 근데 45분 문 닫기 45분 전에 예 입장을 해야 되나보네요. 예 그러니까 5시 15분 전까지는 와야 아 입장시켜줍니다. 그 지나서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월요일은 닫고요. 아 요금은 이렇습니다. 어른 한 사람은 7유로고요. 단체로 올 경우 25인 예 25인 최소 25인이라야 한 사람도 5유로고요. 어린아이들은 4유로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3.5유로는데 1인당이겠죠. 아 정말 구경하기 어렵네요. 땀에 땀 해야되겠어요.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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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예쁠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흩어져서 속상하네. 아 이제 감이 열리고 있어요. 홍시네 보니까요. 홍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겨울에다 뭐 아니 늦갈되면 있겠죠. 아이고 cct보다 달리세요. 아유 물을 안 잤네요 화분 창가에는 예쁘긴 한데요. 짜오 아후 무화과도 아 무화과 이미 다 익었겠어요. 무화과 좋아하는데요. 하하하하 짜오 짜오 저기 옛날 법원이었던 데세요? 조금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요. 여기 트라토리아라고 있어요. 트라토리아 다 암마데 있는데 트라토리아는 레스토랑보다 약간 좀 환경은 낮은데요. 음식 가성비는 좋은 그런 식당은 트라토리아라고 합니다. 트라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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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센서우니꺼죠. 아더포 마티엘리 티토리아 조엘레리아 비중품 가게죠. 보석가게 여기도 새해져 차가 지나고 보니까 저기도 성 문이 있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중간중간에 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바둑판 바둑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 치다 내렸으면 또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저 차가 지금 지나고 있죠. 바둑판처럼 그랬어요. 맞은편에 성문이 있으면 맞은 방향에도 또 성문이 있어요. 방금 차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는 성문이 없고 저렇게 큰 집이 있어요. 어쨌든 저 대문 저 아치로 되어 있죠. 저 대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공동마당이 있는 그런 경우죠. 보통은 보통은 마주 보고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이 없는 경우는 그 맞은편에 공동집이 크게 있어요. 공동 공동 마당이 되잖아요. 여러 공동주택 공동주택 마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걸어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콘니에 재단님 예쁘네요. 공동주택 고기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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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새 못 들어가다가 뭐 새사를 막하는데 그래도 새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런 경우는 비둘기죠. 아 비둘기도 생몸력 강해요. 아 이쪽 한쪽에는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성벽이랑 집 일반 집 사이에는 아 카스텔러 그니까 성벽이랑 이래 도메니카니 도메니카 수도원 뭐 그런 응 거 같은데요 집 다쳤는데 아 이게 지금 자초가 무서워한다 한때는 이게 지금 막혀있는 이 저 너머로 저 교회 교회랑 또 연결되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제 막아놨네요 막았더니 막 풀들이 완전 다 점령했어요 아이고 단풍 들고 있어요 단풍 들고 있어요 가을이에요 비둘기 철망으로 가능한데 안은 뚫려 있어서 비둘기가 점령을 했어요 여기 아 여기서 보면 왼쪽 보면 저기 또 저기 중간에 성문이거든요 저기로도 차가 다녀요 차가 다니는데 아 저 거투머리는 막혀있어요 거투머리는 막혀있고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한번 영상을 찍었을 거요 지금 아 이걸로 나가면 이 성문은 아 이걸로 아 세 명장에 오세요 아 Porta Vicentina Porta Vicentina Porta Vicentina Porta Vicentina 세 명이 다 이거라면 이게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이 문은 Porta Vicentina 아마 Vicenza 쪽으로 향한다 뭐 그러는미로 Porta Vicentina 라고 부르고 아 아까 Porta Vicentina 베로나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베로나 쪽을 향한다 이 말인 거 같고요 조금 더 지나 나오니까 Porta Vicentina 나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열린 세 문 닫아라 이제 떨어지고 안 되니까 이게 높아요 한 1층 정도 건물이 되겠어요 아래는 저 바깥에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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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을 봐도 세월이 느껴지죠 10세기 후반 그 다음에 1475년 이랬으니깐요 1400년이 600년 600년 이상 됐으니깐요 아 세상에 아 이 길 이 길을 가면 저 성 아 성벽 이렇게 걸어서도 저를 아 이 집들이 손바깥에 집들이 안제도 연결됐고요 아 개인집인거 같아요 아 개인집이에요 여기가 근데 성 바깥 성벽 바로 밖에 이렇게 또 집들이 있네요 네 아 아 성 잘 지켜야 될텐데 아 아 보시다시피 저쪽에도 상당히 넓어요 주차장에 상당히 넓고 잘 됐어요 그니까 관광 관광 관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실 때 만들어 놓은 거죠 방금 아 여기는 성벽 마리아상도 있고요 아 아 이런 이런 돌탐짓도 아 정말 예쁘다 아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여기다 주차시 때는 되겠는데요 저 보면요 천말도 있죠 카스텔라 메성이고 몬테 텐다 아 산이름이 텐다인가 봐요 텐다 뭐 커튼인데요 몬테 텐다 바르고 올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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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나무들 올리브 나무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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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원 공동 공동 공원인데 이름이 올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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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나무들 공동 센티에르 좁은 길을 센티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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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걸어서 20분 걸린단 말 이 길을 좁은 건목으로 이렇게 구비무빙 들어가면 성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생겨네요 여기서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래서 아래서 차가 와서는 이렇게 와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이거는요 들어가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죠 차 들어가기만 할 수 있어요 나오는 거 아니라 센서 우니고 되어있었거든요 예쁩니다 아 이거 청백 청백 끄트머리에 사람들이 집도 지었네요 이런 경우는 예전으로 치면 수비 수비하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일까요 이 구역에 이 부분은 성벽 수비 하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살았던 집 같아요 아 아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자 뚜띠 모두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